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에 널리 알리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70된 분인 공병호TV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해명도 반박도 없는 선관위, 더불어 민주당, 정부도 한마디도 없는데 이게 나라인가? 뻔뻔하고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되는 건가? 정당성이 없는 정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0년 인생을 이렇게 막가파식 정권은 없었다.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알지 않고서는 남임헌정님이 남긴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권의 계획입니다. 집권 세력의 계획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가 40여일이 지났지만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나 당국자들로부터 선거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단 한마디의 유감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6월 달 국회 출범을 전후해서 집권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발점이 5월 28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에 언론들을 초청해서 여는 사전투표 시연회라고 봅니다. 마치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외국 귀빈들을 초청해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여는 행사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밤을 낯으로 삼아서 발굴해낸 치울 수 없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나 당국으로부터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많은 의욕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갈일체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정글을 속속 발굴해내는 애국시민들이야말로 언모론자들이다라는 그런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관위 측 관계자라고 봅니다.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정권이 갖고 있는 장점인 이벤트 정치와 공작 정치가 다시 재등장해서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장악된 방송사들을 동원해서 부정선거 의욕을 완전히 덮으려고 저는 시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부정선거 의욕을 제기하는 주요 인물들의 입을 막는 재가를 물리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집권 세력의 그 같은 의도는 청와대가 내린 최근의 한 가지 이례적인 결정에 주목하게 됩니다. 5월 26일 날 청와대는 급히 정치곡작과 정치이벤트의 일가를 가진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인 탁현민 씨를 다시 의전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마 이번 의전비서관 임명에서는 성진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한 번 사직한 인사를 청와대 참모로 재기용하는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그만큼 그의 정치이벤트 실력이 이번에도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중심으로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듣기 위한 이벤트들과 공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가운데 그런 기획 가운데 이란 가운데 하나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5월 28일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와 개표과정 시연회다. 이렇게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확한 계획을 직접 만나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 제가 그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정황정거를 갖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관위가 해명해야 될 의혹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의도가 너무 맥한 그런 사전투표 시연이라는 대국민 쇼를 하기 전에 우선 세 가지만이라도 해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쇼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 공작을 하든지 정치쇼를 하든지 이벤트를 하든지 그것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28일 오후 2시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해야 될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3,508개의 사전투표장 cctv를 모두 신민지로 가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 관계자가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장의 cctv를 신민지로 가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왜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왜 4월 15일 날 실시되는 당일 투표에서는 cctv를 허용하면서 4월 11일과 4월 12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장 cctv를 신문지로 가리라고 했는지 시중에는 사전투표자의 실제 수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광범위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불루기가 외부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수없이 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와 연결되었다면 선거법으로서 외부와 연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부에 무슨 랜이 가능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분류기 내부에 외부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칩을 사용하는지 이 점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의 절차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된 그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개표장항에서 사용됐던 분류기와 컴퓨터에는 외부 통신장치가 잘 내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을 낱낱이 풀어줄 책임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당당하면 왜 김명수 대법원과 전국법원들은 힘을 합쳐서 핵심 증거물품들인 분류기, 개표기, 컴퓨터, 서버, 중개기 등의 증거보전을 전국법원이 약속이라도 하듯, 전국법원이 단합이라도 하듯, 전국법원이 대법원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거부하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무슨 거래라도 했는가, 그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는 확신이 선다면 대법원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욕 해소 차원에서 증거보전용품들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야 된다, 법원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권할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 세력은 선거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부실의 선거관리 부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그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도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봉사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할 의무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의욕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도 봉사의 중요한 등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저는 요구합니다. 세 가지 의욕사건을 비롯해서 다른 의욕사건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집권여당이나 청와대가 당연히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우리는 납세자로서 요구하고 국민의 이름으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국민들의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러면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병호TV에는 영어방송은 공TV, G-O-N-G TV입니다. 그리고 또 제 이름인 공병호, G-O-N-G, B-Y-E-O-N-G, H-O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